안녕하세요 매주파트입니다 지금 파툰질을 하는데 수뇌역이라서 완전 난리 났어요 완전 안잡혀가지고 큰일났뻔했거든요 거의 한 10분동안 지폐지 잡느라 난리 나가지고 수치 물이니까 넣어보고 망령역까지는 달력이 없을건데 지폐 수치가 안되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여기 수뇌역에 3마리 떠올리는데 다 보여줍니다 오 손이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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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난리 난리 손이 난리 난리 자 손이 난리 난리 자 손이 난리 난리 번거로우신 어 나라님 죽으셨어요? 한분이 이리 привized 여기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여기 다 같이 막아야 돼요 안 잡고 솔직히 이게 무조건 잡으니까 다 같이 잡아야 되는데 어! 저거 오셨다 베라빈이 사람이 죽는다 계시죠? 베라빈이 사람이 죽는다 계시죠? 네 제가 아까 못들어졌거든요 날려있죠? 여기 진짜 뻔했네 자 라프라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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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빡줄이 그만있고 다음은 맥줄이 마기라스보다 뭐 견육이 별로 안들어가지만 제가 버텨요 일단 견육이 나쁘지않고 라프라스보다는 훨씬 나고 라프라스는 물얼음이라 단기아파기 때문에 얘는 땅얼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지나 그려가 되죠 자 자 여기 또 있구요 지금 와우 키 났네 자 이제 마기라스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피해 없이 잡았네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나눠져가지고 지금 아 50이네 별로 안했네요 개술머신 아이스 기러기에도가 이상한 사탕 이상한 사탕이 제일 중요해요 황글라지는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자 일단 팀 커몬도 보면 발로가 압도적이죠 발로분들 잘 아시거든요 자 사운드 잡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가드려요 지금 지금 약간 흔들리는거 볼 수가 없죠 이번엔 좀 막 잡을까 고민중이에요 지금 막 던지죠 아이고 진짜 막 던질게요 아 막 던져요 이제 나중에 슬슬 막 던질 때가 됐어요 이제 나중에 슬슬 막 던질 때가 됐어요 자 한번 만화 한번 먹여주세요 자 이제 만화왕금 만화왕금 문제를 해야겠어요 아 이거 잡히는 줄 알았네 이 형님 잡는게 좋잖아요 왜냐면 별거로는 경험치보다는 일단은 썬더 살펴나가 있으니까 에잇살렘트 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아쉽다 자 나나 뭐 나나미 근데 왜 이렇게 움직이지? 일단 좀 짧게 던져요 좀 길게 던져가지고 아쉽네요 아 또 나오네 제일 싫어요 처음에 나올거면 바로 나오던데 될거면 바로 되지 자 타이어 생각해서 좀 멀리 좀 드릴게 와 진짜 안잡하네 저거 쏙이 나왔는데 지금 잡으려니까 와 이게 뭐냐 틀렸네 어 틀어졌다 마지막 볼이죠 마지막 볼을 안잡힌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잡아보겠습니다 도로 하라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아이고 못잡았다 아이고 아쉽네요 이거 보면은 썬다가 세마리 연속있죠 다 봐요 이쁘게 나아 여행 가사 아 네 아